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원중학교면 태훈이 졸업한대잖아요 태훈아, 태훈아 어디있니? 들리니? 어? 태훈이 형! 들려요 갈게요, 기다려요 야, 들었어? 어디있었어? 잘 들었어 뭐야, 여기야? 네, 형 여기에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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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끼만 같은 불안에 오는 꽃뻑이 나라라라라라라라라 꽃두야 나라라라라라라 꽃뻑이 저희를 위해 키울 수 없는 꽃 이상해 담아야 할까 인구 없다 영원사도 사람이 피고 안에서 꼽는 대로인가 달려라 달려 로보트야 라라라라라 태권브이 정의로 뭉친 주먹을 로보트 태권브이 용감하고 씩씩한 우리의 친구 두 팔을 곧게 앞으로 뻗어 적진을 향해 하늘 아르며 멋지다 신난다 태권브이 만만세 우리의 부족신고 태권브이 승부는 찬스 찬스겠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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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아 세척 여기 다음 그런 아 으